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크림 에이드 가로버 불닭볶음면 가로버야 진짜 맛있어. 기맛이지? 닭다리김밥. 안돼.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대박. 조합 대박. 조합 대박. 구슬아이스크림. 부샤. 바퀴카또. 쫙쫙쫙쫙.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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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완전 촉촉하고 우선해지는. 육칩이 막 나와요. 장맛. 스튜베리 우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리우유. 그린 치즈 넣은 맛이에요. 키토젤리. 고추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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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추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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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아아아아아